조선시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왕조의 존속기간이 길었던 만큼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쪽으로 생각을 좁혀본다면 고려시대의 청자처럼 조선시대에는 백자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는 백자를 왕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백자는 고려시대에도 만들어졌죠. 물론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문화재는 고려 백자의 맥을 잇는다고들 하는 국보 백자상감연화당초문 대접입니다.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조선시대 순백자의 흰색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다망색에 가까운 빛깔에 연꽃 문양과 넝쿨무늬를 섬세하게 흑상감하여 장식한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상감백자는 보통 조선 전기인 15세기경에 주로 만들어졌다가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15세기 후반에 관유의 설치와 청와백자의 자체 생산으로 인해 쇠퇴한다고 합니다. 출현의 이유는 연구자들마다 다른데 크게 보면 중국의 원, 명나라식이 청와백자를 모강하여 상감기법으로 표현한 조선백자라는 주장이 있고 조선 전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상감청자 및 분청사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출현 이후에 대한 주된 근거는 대접의 외형, 그릇에 표현된 문양 및 상감기법인데요. 새로운 발견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결론 짓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감백자들은 경기도 광주의 우산리, 번천리 등 조선 전기 가마터들에서 주로 발견되었고 경상도에서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466년 이전에 만들어진 백자 상감 초아문 편병이 진양군 영인 정심회에서 묘지석과 함께 출토되어 편년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자 상감 연화 당초문 대접 역시 조선 전기인 15세기로 편년하고 있습니다. 대접의 입구 끝부분은 바깥쪽으로 약간 말려있는 형태입니다. 안쪽에는 입구 부분에만 넝쿨무늬 띠가 둘러져 있고 나머지는 장식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중앙을 둥글게 그리고 얕게 파놓았습니다. 고려 연질계통의 백자이지만 마무리도 깔끔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잘 표현한 걸작입니다. 이 백자 상감 연화 당초문 대접은 1974년 7월 9일자로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개성 출신 사업가 동원 이용근 선생님이 수집한 유물인데 최초 유입 경로가 어디였는지까지는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1980년 12월 이용근 선생님의 별세 이후에 고인의 뜻에 따라 총 5215건 1202점의 문화재가 유족들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면서 백자 상감 연화 당초문 대접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기증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다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그들의 숭고한 뜻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려와 조선의 전환점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녀석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고 묻혀져 있는 진실이 더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되는 발견과 연구자님들의 노력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